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전영수 전 비서실장이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경찰은 전영수 전 실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숨진 전영수는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기조실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경기지사 비서실장을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 당시 이재명의 대리 조문을 갔던 인물이자 이재명의 비성캠프 의혹이 일었던 GH 합숙소의 관리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재명이를 둘러싼 굵직한 의혹의 핵심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 조문을 간 전영수는 쌍방울과 북한 측의 경협합의서 체계를 축하하며 대북사업의 모범이 되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성태는 이 메시지를 대북사업과 관련한 이재명의 메시지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현재 친야 진영에서는 이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극단 선택을 한 것이라고 프레임을 짜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숨진 전영수가 수사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영수는 성남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비서실장, 행정기획국장, 수정구청장을 지냈고 성남시 최초로 자체 승진 부이사관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에는 인수위 비서실장을 맡았고 도지사 취임 직후 이재명의 첫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인선을 보면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재명이는 전영수를 비서실장에 그리고 대변인의 김용의를 정책보좌관에는 정진상의를 임명했습니다. 숨진 전영수, 김용, 정진상은 모두 이재명의 최측군으로 분류되는 자들입니다. 전영수는 이후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그러니까 GH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이현욱 전 GH 사장이 이재명의 대선 캠프로 자리를 옮긴 뒤로는 사장 직무 대행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재명의 자택 바로 옆에 있던 합숙소가 당시 대선을 준비하던 이재명의 비선 캠프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재명의 옆집에는 숨진 전영수가 다녔던 경기주택도시공사 그러니까 GH 합숙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자택과 현관문을 나란히 하고 있는 GH 합숙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이의 비선 캠프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합숙소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현욱 전 GH 사장을 고발했는데 GH 측은 임차한 아파트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으나 이 합숙소는 리틀 이재명, 이현욱이가 사장이던 시절에 계약을 했고 이재명의 최측근 전영수가 합숙소 총괄 책임자였던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현욱이도 그렇지만 전영수가 이재명의 비서실장까지 지낸 인물인데 이곳이 바로 이재명의 옆집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당시 원희룡, 윤석열 캠프 정책본부장은 전영수가 이재명 관련 의혹 전반에 연루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전영수의 과거 이력을 설명하면서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비서실장이 이재명의 자택을 모를 수 없다고 전제한 후에 경기도청 5급 사무관인 배소연이 7급 비서에게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과 관련한 심부름을 시킨 것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과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 등을 모를 수가 없는 위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월일용 당시 본부장은 전영수는 2015년 행정기획국장을 역임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 고유한기 본부장과 함께 참석해서 의결하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또 전영수는 2015년 행정기획국장을 역임할 때 성남FC의 정자동 두상그룹 특혜 의혹 설명회를 개최했고 2017년에는 성남시 최초로 3급 부이사관 승진의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며 숨진 전영수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도 관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어서 전영수는 2018년 정년을 1년 앞두고 사직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선거캠프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았다며 2018년 6월 이재명이가 경기지사 당선 후 인수위 비서실장 및 이재명 경기지사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자도 바로 전영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2019년 2월 리틀 이재명인 이연옥 GH 사장은 취임 후 2019년 7월 경기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전영수를 임명했다며 합숙소 설치와 관리는 전영수 본부장의 업무이고 이연옥 사장의 직접 지시까지 더해져서 이재명의 옆집을 전세로 얻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그런데도 이연옥 사장과 전영수 본부장은 2,402호 전세는 몰랐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인정하는 순간 이재명이가 9억 5천만원이라는 세금 횡령을 한 셈이 되기 때문이고 본인 옆집 기본주택 전세 마련을 위해서 사용한 범죄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희룡 당시 전영수 본부장은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역임하던 시절 두 번씩이나 비서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을 했다며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이 선거 때 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비서실장이 전영수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짚은 바 있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현욱 전 지혜치 사장에 대해 최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는데 보완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 주변에서 벌써 사람이 5명이나 죽어나갔는데 대장동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본부장 김문기 전 처장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비 대나부옥의 폭로자 이병철 씨 그리고 김혜경 법화유형 의혹과 관련되어서 이재명 부부의 최측근 배소영과 동거 중이던 김우사 출신 김 씨까지 총 4명이 숨졌는데 이번에 추가로 이재명과 성남시장 시절을 함께 지내고 경기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을 맡았던 측근 중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전영수가 사망을 한 겁니다. 그것도 비성캠프 의혹이 있었던 GH 관련자이기 때문에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철저한 수사로 모든 진상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